안녕하세요 파프리카는 이 방법으로 만들어 드셔보세요 반찬으로 훌륭한 파프리카 요리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씨 빼고 채 썰어줍니다 파프리카 1개 넣으면 되는데 저는 빨간 파프리카 노란 파프리카 절반씩 넣었어요 삶은 닭가슴살을 찢어줍니다 직접 삶아서 사용해도 좋고 시판 훈제 닭가슴살이나 삶은 닭가슴살 넣어도 좋아요 시판되는 제품은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식힌 뒤 사용합니다 다진 마늘 1큰술, 멸치액젓 반큰술, 올리고당 반큰술, 된장 1큰술, 들기름 1큰술 섞어주세요 저는 시판 재래된장 넣었는데 된장마다 염도가 다르기 때문에 짠 된장을 사용하는 분들은 양을 줄여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닭가슴살, 파프리카 넣고 버무려주세요 간이 되어 있는 시판 닭가슴살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된장량을 줄여서 만든 뒤 나중에 간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들깨가루 1큰술, 깨 1큰술 섞으면 오늘 요리 끝! 입에 맞게 고운 소금으로 간 맞춰주세요 파프리카 닭가슴살 된장 무침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